음악 네 추석특집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스타 가요쇼 네 마지막 무대를 장식해줄 가수는 사단법인 배호를 기념하는 전국 모임 중앙위의 전속 가수이면서 네 쇼핑몰 여성 의료죠 윙스를 운영하고 있는 가수입니다 배상덕이 불러드립니다 그 이름 소리치 불렀네 이 가슴 거짓으로 소리치 불렀네 이 가슴 거짓으로 별을 보고 단식하고 그 이름 다 불렀네 슬슬한 거리에서 외로운 다양에서 개사람을 그리였어 그 이름 나는 그리였어 오늘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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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정복을 했었다 웃어도 안다 달을 보고 원망하며 애타게 나를 불렀네 그 사람 떠날 곳이 헤어진 사거리에 그 사람을 찾으면서 그 이름 나는 불렀네 네, 그 이름이었습니다 IWS방송 시청자 여러분 오늘 즐거우셨나요? 오늘 가족과 함께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리라 믿으면서 계속해서 배상덕 씨의 무대입니다 배신자 날 밉게 떠난 님아 내 청춘의 순정은 뺏어버리고 배신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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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혼자 미련없이 돌아섰어가는가 배신자여 배신자여 사랑의 배신자여 사랑의 배신자여